리액션은 가장 좋습니다. 5번짜리의 스왑을. 문슬기 왼쪽 박경현 오픈 디그. 이곳. 내려간 리세트 때도 배은원 선수가 끝냈거든요. 자, 끝내는데 지금은. 넘어지면서 수비한 임명호 선수가 이고온 선수 이마에 정확히 배달을 하잖아요. 저런 부분이 도로공사의 큰 힘이에요. 완벽한 리시북. 이고온 세터의 정확한 토스. 캐시 선수의 좋은 컨디션. 그게 지금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임명호 선수가 지금 박정환 선수의 위치까지 와서 리시북을 아주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보들의 포즈. 어떤 наб시에이 남깃 좋았습니다. 그 Administrator 他, 뭐하십니까 얼굴 Strikes스 상 runner 등으로IG. 자 보세요 이제 서브 리시브가 잘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빼주면 센터가 완전 브로킹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임명욱 선수한테 가면 서브 리시브가 정확도가 다른 선수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면 석공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레이를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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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